마테오 복음 25장에 보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성경 구조 잘 아시죠? 그러나 그 어인의 그룹에 그 사람들도 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그들에게 대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냥 베풀었을 뿐이에요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걸 주고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 바로 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이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가장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냥 거저받은 것을 그냥 베풀을 뿐인데 결국 누구한테 한 거예요?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? 순환이에요 순환 도는 거죠 베풀어 주셨게 베풀어 주셨게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냥 베풀었는데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? 예수님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늘 풍족해요 마음은 늘 평화로워요 왜냐? 나는 가장 작은 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1기 720번에 나는 너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기도로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꾸 이거를 기도 말 행동이라는 외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존재가 뭐로 차 있어야 돼요? 자비로 차 있어야죠 자비로운 자가 먼저 대야지 결국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도 어떻게 되겠어요? 실천할 수 있는 거죠 PBC 평화방송